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보험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활동적인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덟 말씀 가지고 언약적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축복받을 기회다 라는 그런 말이 먼저 떠오릅니까? 영계의 모든 성도인들은 후자의 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이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에 대한 부담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헌신을 헌금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야? 머니머니 해도 머니머니다. 머니머니. 그러니까 이것이 머니가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 생각에 폭을 확 넓혀야 돼요. 폭을 넓혀야 돼요. 헌신을 했을 때 사실 헌금은 헌신의 일부분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헌신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약이 성취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 우린 집중하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계신 직분을 위해서 그래서 헌금 드리는 모든 이 기관 부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현장에서 보험을 증거하는 것, 국내외 그렇게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것, 사대 장막틀에 넓히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 전부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된다. 저는 매주 주차 봉사, 주차 봉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번 여름에 더더구나 폭염이 그야말로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길거리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밖에 나오면 확 하면서 마치 한정탕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이 무두운 날씨에 기꺼리 서 있는 것도 힘들 때 주차장 안에 들어갔어요. 땀 흘리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햇빛에 쬐이는 그 지열이 오르는 도로에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방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존경스럽구나. 예배 시간을 내서 그 쫓기면 그대로 덜 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모습이 아름답고 그뿐만 아니라 또 식당에서도 땀 흘리면 헌신하지요. 우리 일찍 와서 찬양대 헌신하지요. 각 기관부서 지역에서 전도하는 분들 전부 다 헌신입니다. 더더구나 교단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오해를 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세워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현장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용원여로 살려보겠다고 전도하는 현장 전도 제자들 주로 보면 뭐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쓰임 받는 전부가 다 은약적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시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시점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세요. 십자가 지실 시기 직점입니다. 지금 이때 한 여자가 최고로 값진 향유 순군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때는 다 머리가 길었죠. 머리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는가 그런데 이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허비, 낭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오히려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헌신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여자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은약적 헌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국 가면 다 만나지요 지금까지도 이 여자의 헌신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사실 헌신과 낭비 이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휴일인데 오늘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해서 주일 교회 나가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 불신자들 볼 때는 낭비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수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구나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서시구나 너무 기쁘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절 선거는 은약적 헌신에 시대적 그런 증인으로 다 서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헌신의 뿌리입니다 3절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에 나오는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마다 잠시 쉬실 때 주로 갔던 곳이 배단이에요 이 배단이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치유와 이런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 무덤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이 배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걸렸던 이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치유를 한 곳이에요 시몬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배단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승해서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류를 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와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죽었던 이 나사로 살린 그 여동생이 마리아가 당시 향류 중에서 가장 값진 나드라고 하는 향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수감으로 꼭 향류를 준비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은 가보면 이집트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부터 성지출리하면 이집트로 거쳐 예루살렘으로 출애급한 과정을 거쳐서 40년 걸린 버스 타고 쭉 가는데 이집트에서부터 관광 코스가 향류 코스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코스가 향류예요 향류 그런데 한 바퀴 아무것도 안 사고 한 바퀴만 돌고 나와도 온몸에 향류 냄새가 확 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워낙 덥기 때문에 땀 냄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짐승 냄새 포함해서 안 좋은 냄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전된 것이 그것이 바로 향류예요 향류 그래서 향류를 결혼하는 처녀들은 꼭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예를 쓰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향류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본문의 나드 향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드 향류라는 것은 인도나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는 식물을 추출한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향류 이 본문에 보면 이 향류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당시 근로자의 하루 품삭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하루 노동자 일당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받을 때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값비싼 향류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4,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으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값비싼 향류를 왜 낭비하는가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절대 가난자 도우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이요 가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다 마리아를 막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류의 가치는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런 향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쁜 마음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식이 깊었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식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방문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즐겨했어요 그 언니 마르다는 음식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관심 없어 예수님 입에서는 말씀 천국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언제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살려내는 모습 보면서 아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말씀 성취들을 체험한 거예요 마리아의 은신은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을 한 은혜와 감사의식 속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특징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가치관 세례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예습관 예체질을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마리아와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향류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책망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특별히 가른유다가 300대나리온 언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가른유다가 300대나리온 팔아 원래 이 유다는 재정담당했어요 제가 지금 담당했는데 늘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300대나리온 팔아 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책망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실 가른유다는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바로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보세요 향류옷값 사건 이후에 대지상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내가 넌 얼마 줄래요 그러니까 대지상과 그 일파들이 기쁘하며 합의를 보잖아요 은삼십에 예수 넘겨달라 은삼십에 예수 팔아버려 내가 가서 키스할 때 예수를 마실 때 그분이 예수다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사람 그만큼 가른유다는 물질에 지배받는 사람을 살았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최고야 돈의 종이야 그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른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똑같이 제자들과 따라다녔어요 똑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은내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 그 주옥 같은 말씀들 들어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쇼한다 완전히 외식한다 거짓말한다 사람들 속인다 하나도 은혜 안 받고 상세계 3장의 자기중심 상세계 6장의 물질중심 상세계 10장의 세상 성공중심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가끔 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과 송이 꿀처럼 들렸어 말씀이 너무 맛이 있었어 영계 전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요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시간 제가 볼 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있었으니 당연히 있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사와도 영적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딴 생각하도록 자꾸 딴 생각하도록 삽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또 졸게 만들어 집중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은혜를 안 받으니까 입에서 저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구나 딱 틀림없습니다 다락방 30년 하면서도 다락방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답이 안 나버렸어요 목에 답이 났으면 될 텐데 그게 다 들키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기길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화나니까 존중 자동심 장하니까 막 본색 드러내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느 순간에 자존심 건드려지는 어느 순간에 막 태어나게 돼 있어요 막 부정적인 말은 막 해댑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영적으로요 완전 무장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잡히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대한 흐름을 따라서 가른 유다의 선언 선택이 아니라 마리아의 본론 선택을 하는 참 지혜 인생 다 되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은신입니다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에 보면 좋은 일 이 말은요 칼론 에르곤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에 동참하는 행위 또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행동 그걸 좋은 일이라 그래요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요 보통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기회는 항상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향유분 이 일은 시간이 지나가면 할 수 없는 이 주해진 귀중한 행위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시신을 향유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딱 죽으면 바로 시신에다 향유를 쫙 바르는 향유를 바릅니다 울거치 막 그렇게 막 박스해가지고 땅에 묵고 그걸 안 해요 그냥 굴파가 그 속에 계속 자자손손이 막 계속 그냥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넣어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오면 부활한다니까 다 그렇게 넣어놔기 때문에 향유를 다 그렇게 바른 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향유를 바르거나 시신을 씻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그랬냐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 받는 언약적 헌신이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약적 헌신 특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자신의 힘을 다 넣으신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당시에 마리아의 집안은 능력치 못했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마리아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부모가 안 계세요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수입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능력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살아오면서 모았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온전히 다 드린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헌신할 때 옆 사람의 반응 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 누가 알아주기를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알아줬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남이 모를수록 좋아요 남이 몰아볼수록 더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미국의 설교가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때 설교를 했어요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아주 지적인 한 여자가 집회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는 전적인 헌신을 하라고 설교하셨나요 그냥 80%나 90% 헌신하라고 하시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벤스 헤브너 목사님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80%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대상에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여 100% 사랑 100% 헌신을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정말 100% 온전한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기를 놓으니 온천하에 어디시든지 포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포검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헌신의 모델이 그렇게 되는 영원히 기념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겠지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초월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았어요 앞뒤 잘 보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예수님께 그냥 한 거예요 다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언약적 헌신이 될 줄이야 영계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토금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온전한 헌신의 모델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욕이 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귀가 가장 사용을 잘해요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귀가 가지고 노는 도구예요 그래서 갈수록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도날드 메카브란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도가 10% 정도 된다 10% 정도 그리고 80%는 살짝 자고 있다 그리고 10%는 푹 자고 있다 그러면서 10%는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마라 푹 자고 있는 10% 깨우면 깨어나서 식는기를 낸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푹 자는 거지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놔 자도록 가만히 놔둬도록 건드리면 더 꼴찌 아파지네 참고할 만하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겠습니까 가만히 묵게 교회 안 해요 비활동적인 허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현장이 돼야 돼요 바꾸나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영적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가 교회에서 교회 마당이라도 내가 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 감사와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무엇으로 보다 밟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영적 무험문들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보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에 다 죽어있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리는 무기를 가져있잖아요 그런 만난 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예수 말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별로 할 말이 다 끝났으면 노는 입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답이 되잖아요 생명줄이 되잖아요 그걸 유공적 무먼트라 하잖아요 그건 약적 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구원 불신자 구원식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 현장 그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회하고 기도원에서 아무리 부르지도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나라와 거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 안 구해도 다 주시오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길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불평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화가 나서 불병들을 싹 보냈어요 엄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찾아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뱀 좀 물리쳐달라고 불병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 뱀 만들어서 달아라 달아서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됩니까 아니 지금 뱀이 와서 물어가 죽을 판인데 구리 뱀 달아 그거 쳐다본다고 낫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바라본 자는 살더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방법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밖걸음 속에 한 주간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있으나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났을 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적 헌신하는 제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영혼의 기념비 되는 이 헌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 기념비 되는 헌신자들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구원을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100%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го주 being 하나님의 grade 하나님의 예 democrship 하나님의 las 코드 하나님의 그ussia 하나님의 trader 이것ик 로 booklet amer kennt これ 구입 據 ご 슈 감사합니다.